안녕하세요 유빌라티TV 가족 여러분 음악이론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긴급형 요청에 의한 이론 분석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뭐 해주세요 이게 궁금합니다 이건 뭔가요 라고 물어봐 주시고 같이 저랑 호흡해 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찬양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라는 것이 새삼 실감이 납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아 작곡가 예 저죠 김민아 작곡가의 임재하소서라는 41권에 있는 유빌라티 찬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 전주와 A부분을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희 한글자막 by 김태희 이 곡은 처음에 있는 전주 부분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과정들을 보았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까지 이미 다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익히 아는 일이지만 그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이 경험 자체가 신기한 것이었을지 저는 그것을 상상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지하심에 대한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것을 약간의 이런 사마음들의 병행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사마음의 병행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도 악보를 보시면 먼저 1마디부터 4마디까지의 이 사마음들이 F, E블렛, F, G블렛, F 그 다음에 F, E블렛, D블렛, E블렛, F 그래서 장삼화음이 4마디에 걸쳐서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의 화성을 진행을 보시면 같은 화성이지만 반진행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퍼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퍼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불같이 임지하신 불의 모양을 조금 형상해보려고 오른손 왼손을 양쪽 방향으로 보냈다가 왔다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대원님들 할 때 소통하실 때 약간의 모티베이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투로 지휘하셔도 좋고 인포로 지휘하셔도 좋은데 저는 작곡을 할 때는 인투의 느낌으로 작곡을 했었고 우리가 지금 녹음이 되어 있는 합창단의 경우에는 인포의 느낌으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그래서 전주의 4마디까지의 그 신비로운 경험을 약간 느린 듯한 느낌으로 웅장하게 해주시면 되고 5마디부터는 본 찬양의 템포인 130, 140 이 템포로 지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곡은 그래서 조금 빠르기 때문에 연습안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 가볍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쭉 가시면 됩니다. 꼭 성령 강림전에만 부르는 게 아니라 성령에 임지하시면 우리에게 늘 필요한 일이고 늘 있어야 하는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닌 것이죠. 이런 게 언제든지 불려지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앞부분은 가사를 일반적인 찬양의 가사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잘 아시는 찬송가가 나오죠. 찬송가를 부르실 때는 저희가 불길같은 성신여 이렇게 부르시면 성령이여 임아사 내 영혼의 조언을 이렇게 가는데 저는 가사를 조금 바꾸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프라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찬송가를 부를 때 항상 높은 음이 힘들더라고요. 성령이여 임아사 이런 가사가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조금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기서 거긴 가사가 됐죠. 그래서 모음의 변화가 크게는 없지만 약간 편해지셨다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소서 만족해 하소서라는 부분에서는 이 곡의 원래의 아이디어로 돌아가게 됩니다. 특별한 음악적인 것들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간단하게 이렇게 가고 마지막 부분은 이 모든 성령 체험을 받은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생각으로 마지막 가사는 주 영광위에 살게 하소서 하면서 반주에서도 전주에 나왔던 것처럼 마지막 두 마디에서는 장상화음의 병행이 반진행되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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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